돈 없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법 18개. 1. 자신을 알고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찾아라. 2. 100% 자신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친구를 가져라. 함께 꿈을 공유하고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짓고 같이 맘껏 웃을 수 있는 친구가 단 한 명이라도 옆에 있다는 것은 행운이다. 3. 자주 보지 못하더라도 기쁜 소식은 전해주고 힘들 때 전화로라도 응원해 줄 수 있는 친구를 사귀어라. 이런 종류의 우정이야말로 시공간을 초월할 변치 않을 우정이다. 4. 인생은 소중하고 그 누구도 확실한 미래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 감사해야 할 사람에게 감사한 일을 생각하며 마음을 표현해보라. 5. 세상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도 있음을 받아들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의미와 인생의 좋은 점을 발견하며 다시 살아가라. 6. 타인에 대해서 연민을 갖고 진심으로 공감하라. 단, 대가는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타인에게 느끼는 동지에만으로도 보상은 충분하다. 7. 본인의 약점을 인정하고 자신을 사랑하라. 약점을 개선하려고 꾸준히 노력해라. 단, 완벽함을 지나치게 추구하면 스스로 지치게 된다. 8. 사랑에 몰두하라. 두려움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을 포기해선 안 된다. 가족, 친구, 연인, 자녀, 주변 사람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라. 인생의 중요한 가치가 여기에 있다. 9. 저절로 열정이 생기고 동시에 마음이 평안해지는 일을 찾아라. 10. 추억을 많이 만들어라. 당신을 웃게 만드는 추억, 때론 민망한 기억의 추억, 그리고 당신을 울게 만드는 추억을 많이 만들어보라. 11. 스스로 인생의 로드맵을 그려라.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라. 11. 경청하라. 누구나 말하고자 하는 게 있고, 그 가운데 들을 내용이 있다. 13. 안 좋은 습관은 극복하라. 당신의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다. 머뭇거릴 이유가 있는가? 14. 당신이 겪은 모든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라. 새로운 교훈으로부터 미래를 다시 설정하라. 그리고 그 교훈을 친구, 동료, 타인과 기꺼이 공유하라. 마지막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적절한 시기는 따로 있는 게 아니다. 15. 과감하게 새로운 경험에 도전하라. 16. 인종, 문화, 경제적 계층, 나이스, 성, 성적 취향, 종교랑 상관없이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대하라. 17. 만약 건강하고 잘 곳이 있고, 깨끗한 물과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당신이 이 세상 누구보다 운 좋은 사람임을 명심하라. 중요한 사실이다. 18. 웃는 법을 잊지 마라. 나이가 들어도 아이처럼 호기심과 경혜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라. 성숙함과 명랑함은 충분히 공존할 수 있다.